암호가 깨지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암호를 수학적으로 해독하는 것은 정보기관도 이제는 그리 시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안전하지 않느냐.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신하는 일만 하나요? 계산하셔야죠.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할 때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나.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암호해놨는데 계산하느라고 자꾸 푸는구나. 그 사이에 딱 인터셉트를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걸 자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밀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한테 비밀키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계산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러니까 제 핸드폰은 제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해독됐다든지 갤럭시가 해독된다든지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키가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호학자들의 꿈은 컴퓨팅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마지막 3단계인 계산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된다. 풀지 말고. 풀지 말고. 제가 아까 진행자님의 아이디어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무인 택배함? 무인 택배함을 얘기를 했죠. 거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일을 해주는 사람. 제가 레고 블럭을 주문을 했어요. 무인 택배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을 시켜서 그 레고 블럭을 조립하고 싶어요. 그 안에 넣어 있는 상태로? 네. 제 레고는 참고로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비싸. 다이아몬드도 좀 있고요. 보통 레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조립하는데 지켜봐야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인 택배함 상자를 조금 가죽으로 말랑말랑한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거를 손을 넣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끊어갈 수는 없는데 손을 넣어서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일은 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계산이 다 끝나면 레고 블럭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누가 가져갈 수 있나요? 저는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진 다음에 가서 열어보면 열어서 꺼내면 되죠. 컴퓨터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4세대 암호는 동형 암호라고 불리는 것은 동형 암호? 동형이면 형태가 같다는 뜻이에요? 네. 약간 거울처럼 같은 모양이라는 건데요. 영어는 homomorphic encryption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같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네. 뭔가. 그러니까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속에 들은 놈한테 같은 영향을 준다. 아. 4세대 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수학 성적이 들어있는 암호문이 금고가 있고 영어 성적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말랑말랑한 금고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합치고 그 안에서 더하기를 하면 영어 더하기 수학 성적이 들어있는 금고가 되는 거예요. 자. 금고를 열지 않고 더하기를 했죠? 곱하기도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더하기와 곱하기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제안을 한 것은 1978년에 MIT에서 RSA를 만들던 암호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풀리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2009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크레이크 젠틀이라는 대학원생이 처음으로 안전해 보이는 동영화물을 만들었고 15년이 흘렀잖아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에는 정말 정말 느려서 이 세상에서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이제 쓰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신의 버전의 암호회인 거예요? 그렇죠. 환자들이 이제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 해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잠깐 풀어야 되잖아요. 딥러닝 하려면 풀어서 데이터 거기다가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함부로 딥러닝을 못 돌린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암호화 된 상태에서 이제 딥러닝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연산이 고존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할 때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시면 이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서 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형 암호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그런 말씀을 암호화 된 상태로 푸는 단계가 최소화되니까 해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한 걸 준비해 왔는데요. 저런 사진을 주고 물어보는 거죠. 입력 장소를 태깅해줘. 그러면 이제 AI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모조리 AI가 가져가서 다른 학습에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낮에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뭐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뭐 이런 것들까지 AI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형 암호를 쓰면 저 약간 스크램블돼서 보이는 게 저게 암호화됐다는 뜻입니다. 금고에 넣어서 컴퓨터에 줘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금고 안에서 말랑말랑 금고니까 일을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프랑스 파리. 나머지 데이터는 다 삭제가 되고요. 그걸 돌려주면 제가 열어보면 답만 아는 거고 그 와중에 AI한테는 어떤 데이터도 제공이 안 된 겁니다. 최 GPT에 우리가 이런 저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입력한 정보들이 다 말하자면 저의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 동형 암호를 이용하면 그럼 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아까처럼 수학만 믿으면 여기서는 완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질문을 할 때 금고에 질문을 넣어서 주면 돼지저금통 금고거든요. 일방향 금고라서 알고리즘을 거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다 넣어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돌려주면 제가 풀어보는 거죠. 저만 답을 알고 심지어 그 답을 만든 최 GPT도 모르는 거죠. 최 GPT도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랑말랑한 금고에 넣는 거를 우리 천 교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못하잖아요. 아 이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합니다. 저희는 수학적 원리를 만든 거고 이걸 하는 회사에서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제 컴퓨터에 깔면 컴퓨터에서 나갈 때 이렇게 암호화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상용화돼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런 단계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도 간단한 건 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미 최 GPT에 발생을 하니까 최 GPT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리된 서버에서 당신의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당신의 데이터는 훈련을 쓰지 않는다. 소위 약속을 기반으로 한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그 약속 지키는 거 믿어도 돼요?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직은 시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특이점이 올 거야. AI가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막 이런 염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형 암호를 이용하면 우리가 걔네들을 딱 쏙쏙 피령을 이용만 할 수 있고 얘들을 과도하게 인간만큼 똑똑해지게 만들지는 않는 그런 일도 가능할까요? 네 소위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예측이라고 하는 인퍼런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제 질문을 보호하는 거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뭐 믿지 믿으면 되지 않아 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훈련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를 훈련을 하는데 쓰면 제 데이터를 실제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땐가는 이 훈련된 모델이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훈련 알고리즘도 어쨌든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알고리즘을 금고에다가 넣으면 금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금고 안에는 모델만 남게 된 다음에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AI를 우리가 트레이닝 할지 정한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를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은 허용 안 할 수 있는 겁니다.